안녕하세요 신탁고수고인표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신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치상속을 위한 인센티브 신탁인데요. 미국에서 꽤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신탁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부모사후에 자녀에게 신탁 개선이 언제 배분되는가 이게 따라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시 배분량과 계속관리량 즉시 배분량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신탁재산을 자녀들한테 원본과 이익을 전부 배분하는 유형이고요. 계속관리량은 신탁개선의 일정기간 동안 신탁재산에서 관리가 되다가 자녀분들이 특정일령이 되면 그걸 빼내가는 배분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즉시 배분되면 자녀분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죠. 하나는 자녀들이 재산을 잘 보존하면 좋은데 낭비해버린다. 라고 하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재산들을 상속받기 때문에 교육의지도 없어지고 근로욕도 없어지기 쉽죠. 그래서 미국 변호사들이 고민을 했죠. 첫 번째 나온 구조는 마일스톤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마일스톤, 특정일령대별로 마일스톤을 만들어 놓고 그 일령대가 되면 일부, 예를 들면 25살에 20%, 30세에 20%, 35세에 35% 이런 식으로 나이에 따라서 지급하는 구조가 되면 최소한 낭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재산이 넘어가서 그런데 이 방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5년, 10년 기다리면 아버님이 남겨놓은 신탁폰드에서 10억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일을 안 하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변호사들이 많이 해왔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온 게 특정 조건을 성취하게 되면 자녀들한테 신탁회산을 배분해라. 내 사후에 바로 재산을 주지 말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초창기 모델은 우리가 똑같습니다. 결혼하면, 출산하면 이렇게 이제 가다가 10년 회사 근무를 하면 이런 조건을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신탁재산 제급 조건인 인센티브를 특정 조건 성취에 맞춰서 그렇게 지급한 거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현명하게 바뀐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아, 신탁구조가. 그게 바로 인컴 매칭. 수입하고 매칭을 시킨다. 누구의 수입? 자녀들이 벌어들인 수입하고 매칭을 시켜서 예를 들면 10년 동안 본 거에 10배를 신탁회산해서 가져가라. 10년 지연봉의 10배. 이런 식으로 이제 신탁을 통해서 자녀분들이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방식이 바로 인센티브 신탁입니다. 제가 국내에서도 몇 분한테 제안을 드렸고 실제 손자년들의 결혼, 출산 이런 것들은 이제 조건부로 넣으시는 분이 있고요. 지금 이제 몇 분은 지금 인컴 매칭 방식으로 하는 걸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재밌는 구조 아주 재밌는 구조이죠. 우리가 재산을 통해서 자녀분들에게 원하는 가치상속을 하기에는 인센티브 만큼 좋은 구조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